안녕하세요. 메가스토트 뉴스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10월 교육청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 미적분 선택과목 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전문항 보도록 하고요.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짜리고요. BC 길이 2짜리인 삼각형 ABC가 있고 AC의 중점 M에 대해서 그림 축축축 뭔가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랬을 때 F세타와 G세타 구한 다음에 극한값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이 문제는 아마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한 번에 보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항상 이거는 수원이든 우리 수원에서 삼각함수 도형 어떻게든 나오든 또는 이런 도형 극한이나 급수 같은 거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림은 모든 정보가 다 표현되어 있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 다시. 이 문제 또한 거기 있는 그림 한 번에 보려고 하면 평행화라는 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각이 등분선은 뭐지? 1이랑 2라는 길이는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헤매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얘들아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그림을 필요한 부분만 그림 다시 그리세요. 그리고 그 그리는 과정에서 내 눈에 보이는 정보들. 아, 이걸 알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줘야 돼. 알았지? 그럼 첫 번째 봐봐. 지금 일단 A, B 길이 1자리고요. B, C 길이 2자리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첫 번째 줄 보면 선분. A, C의 중점을 M이라 하재. 아, 여기 A 있고 여기 C 있는데 이놈의 중점 어딘가 있나 봐. 자,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그랬을 때 점 M을 지나고 두 번째 줄이야? 그래야 M을 지나고 A, B의 평행한 직선이 B, 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여기가 일단 이 생각을 못하고 이 문제에서 이 정보를 못 찾으면 마지막 답을 묻네. 봐봐. M이라는 중점을 지나고요. A, B와 뭐하대요? 평행하게 그림 좀 그리래요. 그리고 쭉 어차피 연장할 건데 일단 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래? D라고 하래. 그럼 연장하기 잠깐 전에 2점을 다 D입니다라고 잡아도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먼저 정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점이잖아. 중점에서 평행평행 내렸으니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게다가 중점이니까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1대 2잖아. 다시 여기 있는 D는 B와 C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B, D 길이 1자리고요. D, C 길이 1자리입니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를 세타라 줬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각도와 날마 된다? 세타된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이거 먼저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D라는 점을 쭉 연장하래. 일단 D라는 점 살짝 지우고 쭉 연장하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다시 읽을 거야. 얘들아, 세 번째 줄을 다시 읽으면 B, A, C의 2등분선이 B, C와 DM과 만나는 점을 각각 E와 F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려지나 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 여기를 F라고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E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D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얘들아, 그때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삼각형 이 넓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삼각형 이 넓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넓이들 한번 계산해봐. 라는 게 문제. 일단 이 정보 못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정보 일단 찾아냈어. 그러면 첫 번째, 나한테 이놈과 이놈이 평행한데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준 정보가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요. 각의 2등분선이 주어진 거지. 각의 2등분선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왼쪽 대 오른쪽은 여기는 E라는 점에 대해서 왼쪽 대 오른쪽이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편의상 여기를 잠깐 동그라미라고 잡으면 여기도 동그리지. 생각해봐. 이거 두 개 평행해요. 평행하고 이놈의 이 정도의 직선을 그렸으니까 평행선. 여기 동그라미면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동그라미다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생각해라. 동그라미는데 동그라미예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MAF. 얘 보여? 이 MAF는 여기도 동그리고 여기도 동그리니까 이등변이구나. 라는 게 판단되는 거야. 알았지? 따라서요. 우리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정보요. MA 길이와 MF 길이 같아요. 그런데 M은 중점이었으니까 MC 길이까지도 같아요. 라고 잡아도 괜찮지. 필요하다면 얘들아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중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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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의 점. 그래서 원이 충분히도 그려질 수 있겠다. 게다가 MA 길이와 MC 길이 같으니까 아직 얼만지 모르잖아? 그래서 잠깐 미지수 느낌으로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여기도 미지수 느낌으로 R이라고 잡아볼게. 그런데 생각해봐. 이 노랑색 길이도 R인 거 맞죠? 그런데 샘이 한 번만 써볼게. 여기는 MD 길이 아까 우리 구할 수 있거든? MD 길이 또한 아까 샘이 여기 그리기 전에 이 그림 기억나? 이 그림 보니까 여기가 1이잖아. 그런데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음이었잖아. 그럼 여기 1이니까 이 작은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아 그래서 MD 길이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게 F세타와 G세타인데 G세타는 다 구한 것 같아. G세타가 어디냐면 여기는 이놈이에요. 이 보라색 삼각형 보세요. 이놈인데 이 삼각형 넓이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첫 번째 이 길이 이미 1인 거 찾았고요. 여기 길이 1이요. 두 번째 여기가 세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반대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이 각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DF 길이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전체 MF가 얼마였어? MF가 내가 스물 R이라고 잡은 거지. 그런데 여기는 MD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DF 길이는 전체 R에서 2분의 1을 뺄 거야.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샘 그럼 R은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R은 마지막에 표현할 거야. 여기 1이고 여기 2잖아. 그리고 여기 세타잖아. 1, 2, 세타니까 R에 관한 식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코스사인 법칙 쓰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표현하자. 그럼 DF 길이까지 표현했으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인활비 G세타는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2분의 1, A,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DF 길이가 R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거기에 1이고 거기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G세타 일단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는 2분의 1에 R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사인 세타 첫 번째 표현 하나 했어요. 그리고 R이라는 값 또한 조금 이따 세타에 관한 형식으로 표현할 거야. 얘도 세타에 관한 형식이야. 알았지? 두 번째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삼각형 A, B, E가 필요해요. A, B, E 그럼 얘들아 나 이미 A, B 길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E각 알고 있잖아. 세타 그럼 누구 하나만 찾으면 되겠어? 여기는 B 길이만 조금 표현해주면 되지 않을까? B는 어떻게 찾을래? 라는 건데 여기는 2라는 점이요. 각이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1대 2R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1대 2R 먹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표현 이렇게 할게. 두 번째 내가 알고자 하는 B 길이는요. 전체 B, C 길이에 적절한 내분을 해주면 되는데 왼쪽 1 먹을 때 오른쪽 2R 먹는다고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1 더하기 2R 개 중에서 몇 개 먹어요? 한 개 먹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런데 B, C 길이가 얼마야? 2짜리야. 그럼 얘가 2짜리니까 B 길이는 1 더하기 2R 분의 2구나 라고 잡으셔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따라서요. 내가 알고자 하는 F 세타는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2분의 A, B, S, S 하시면 2분의 1 1 거기에 B 길이가 얘 되는 거죠. 거기에 쌓인 B인가? 얘가 F 세타다. 따라서 R은 상수가 아니야. R 또한 지금 세타에 관한 함수야. 이거 당연한 느낌 들겠지? 1, 2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이 길이 변하잖아. 2R도 여기는 R도 세타에 관한 함수. 따라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답은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요. 따라다 세타 제곱에 F 세타를 곱할 거지. 그리고 그걸 G 세타 분자로 올릴 거지. 그럼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에 있는데 두 개 약분 치면 일단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는 거 보여요. 바로 약분 칠게요. 그리고 여기 쌓인 세타와 여기 쌓인 세타도 사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 F 세타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 계산하면 1 더하기 2R분의 2 세타 제곱 그러면 여기는 2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고 분모에 있던 1 더하기 2R 곱할게 그럼 곱해주면 1 더하기 2R 곱해져 있고 원래 이놈이소 따라서 R-2분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는 이놈 하나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쌤 마지막 계산합시다. 그럼 마지막 계산은 이제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마음대로 잡은 미지수 R과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찾을게요. 관계식은 코사인 법칙 쓰자고. 그럼 바로 가자. 코사인 법칙은 2R제곱은 그러니까 4R제곱은 R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혹시라도 이게 보인다면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 얘들아 R-2분 1인데 1 더하기 2R이지? 1 더하기 2R이면 여기 2로 묶어내도 괜찮지 않아? 2로 묶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로 살짝 묶어냈다 생각해봐. 그럼 1 더하기 2R에서 2를 묶어냈으니까 R 먼저 쓰면 R 더하기 2분 1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2랑 2가 사라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만 잘 표현하면 돼.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표현하라고? 그럼 4R제곱 알고 있잖아. 그럼 양변을 4로만 나눠주면 R제곱은 여기 4로 나눠주면 4분의 5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런데 얘들아 4분의 1까지 계산하라며 갈금한 느낌 들어요? 괜찮죠? 계산하시면 얘가 그냥 바로 뭐가 돼?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한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라는 걸 표현하시면 된다고.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 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계산하면 답은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이 정도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3번 되는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놈이요. 일단은 저기는 A씨라는 저기리를 처음부터 표현해가지고 뭔가 여기 구한다면 루트를 씌우고 계산하기엔 조금 갖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 식 정리하기에. 그러니까 일단 R이라고 잡아. 그리고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R이라는 문자와 세타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잘 찾아주면 돼. 우리 미적분 커넥션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미지수 잡은 다음에 마지막 계산까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요. 28번이고요. 바로 29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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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